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일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파이낸셜 김민기 기자께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같이 뉴스를 내보내줬네요 우리는 뭐 셀트리온 투자자니까 셀트리온 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추락하던 카카오 4형제 셀트리온 3형제 날개 달고 반등 악재 끝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구요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 그룹 3사도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분식회가 논란을 마무리 지으며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나자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회계감리 결과 회사 측의 회계 부정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 11일 장마감 이후 발표했다 이후 셀트리온은 1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거래일 동안 7.65, 18만 6천 5백원까지 상승했다 셀트리온 제약도 같은 기간 11.93%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31% 올랐다 우리가 이 회계 이슈로 1월 14일 김희곤 기자의 경향신문 그날 하루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 넘게 빠졌었죠 그거에 비하면 5거래일 동안 7.65% 상승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관은 2018년부터 3년 넘게 지속된 거래정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주 좋습니다 화해민 연구원은 렉기로나의 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감과 감리 이슈로 2021년 초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렉기로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된다며 올해 램시마이스티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죠 유플라이마의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됐다 그런데 이제 신한금융투자 우리 지금 계속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도 1,2위로 매도 상위에 올라오고 있죠 이동권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본업인 바이오심뮬러에서의 고성장을 견인한 2022년 이후 출시될 다수의 후속 바이오심뮬러들에 대한 매출 기대치는 후발주자 진입 및 경쟁 심화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가 매도 상위 증권사로 계속 나오고 이동권 애널리스트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계속 돌려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본질과 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셀트리온의 저력을 믿고 잘 버티시고 최근 상승으로 전환한 셀트리온 사명제 주가가 계속 더 위로 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